2024 K리그는 쿠팡플레이와 함께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오늘은 이장용 감독님이 4연패에 빠지게 됐는데 4연패 빠진 경기에 대한 경기 분석을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날 경기에서 광주가 먼저 선 득점을 가져갑니다 코너킥으로 짧게 만들고 여기서 바로 이제 크로스가 올라가면서 떨어지는 거를 가브리엘 선수가 잘 잡아놓고 시팅을 한 게 이제 아쉽게도 김천의 수비수의 발에 맞고 이제 득점이 됐던 장면인데요 일단 굉장히 준비가 잘 됐던 코너킥이었고 박승우 선수의 자살골로 이어지긴 했지만 박승우 선수를 맞지 않았더라도 이거는 광주가 어차피 이제 득점을 가져가는 장면이었죠 확실히 이 가브리엘 선수가 이번 시즌 시즌 초반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장면이었고요 이날 이제 광주가 들고 나온 빌드업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김진호 선수를 오른쪽 백에 두고 안영규 그 다음에 포포비치를 놓고 이민기 선수를 또다시 안에 집어넣는 플레이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강현 선수를 이제 앞에다 두고 플레이를 가져간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빌드업을 할 때 3위 포메이션을 만들면서 빌드업을 했죠 근데 이 전술이 어떤 전술이냐면 지난 포항 경기에서 이정효 감독님이 이민기 선수를 안에다 집어넣으면서 가져갔던 실험했던 전술이에요 그 포항 경기에서도 사실 이게 제대로 먹히지 않았었는데 이 윗장면을 보시면은 이민기 선수가 이제 들어갔을 때 이정효 감독님이 원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패스가 이어지면서 삼자로 돌려치고 이민기 선수가 치고 나가면서 이건희 선수에게 수루패스를 넣어서 이건희 선수가 이제 1대1을 못 넣었던 장면인데 아마 이게 오프사이드로 기록이 되었을 거예요 허나 이민기 선수를 안에 집어넣는 건 이민기 선수가 이 안에 들어와서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워낙 높기 때문에 이민기를 집어넣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은 들지만 이민기 선수가 활약이 어떠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이민기 선수의 활약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지난 시즌 워낙 잘했던 선수이기도 하고 이번 시즌에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민기 선수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쓰는 카드가 그렇게 효과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민기 선수가 왼쪽에서 이렇게 안으로 아예 들어와 버리면서 다른 수비형 미드필더들이 갈 곳을 좀 잃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듭니다 이강현 선수도 포지션을 잡는 데 있어서 뭔가 자꾸 내려가서 공을 받는다거나 혹은 좋은 위치에 서 있기가 애매한 게 이민기 선수가 이렇게 안에 들어오다 보니까 공에 관여할 수 있는 각을 잘 못 내는 장면들이 많이 나왔고 이렇게 빌드업을 하다 보니까 숫자 싸움이 그렇게까지 잘 되지 않으면서 위에서 공격력을 조금 어느 정도 광주가 잃어버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같은 장면에서도 보시면 패스를 뒤에서부터 돌리고 있는데 이민기 선수는 안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플레이를 가져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다시 이준 선수의 킥이 나오면서 미스가 일어났고 이걸 통해서 김천이 공격을 가져갔던 장면입니다 지금 같은 장면에서도 이민기 선수가 이렇게 내려와서 공을 받아요 상대 4명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본인들이 4명이 이 아래 내려오고 결국 이강현 선수도 자리를 잡을 때 주로 내려오거나 이 비슷한 선상에 서 있다 보니까 아래쪽에서 숫자 우위를 가져갈 수는 있으나 윗선에서 숫자 우위를 가져갈 수가 없다라는 부분이 광주가 지금 이 전수를 시도하는 부분에 있어서 잘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민기 선수가 돌아서고 전진을 해야 될 때도 본인이 직접 이렇게 치고 나가는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에서 김천에게 공을 뺏겼을 경우에는 김천이 오히려 치고 나가거나 카운터 어택을 할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나온다 그리고 이날 정채인 선수의 퍼포먼스는 너무 좋았던 장면이죠 지금 같은 경우에도 이민기 선수가 안에 들어가 있고 이강현 선수가 자리를 계속해서 잘 못 잡으면서 이동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날 경기에서 결국에는 이정우 감독님이 이강현 선수를 굉장히 빨리 교체하우스를 시켰죠 이민기 선수가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사실 어떤 선수가 올라가게 되냐 바로 포포비치가 올라가게 되는 상황들이 꽤나 많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포포비치는 중앙수비수이고 이민기 선수는 애초에 풀백이다 보니까 포포비치가 볼을 잘 차는 것도 맞고 좋은 활약을 해주고 있는 건 맞지만 이민기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받는 장면보다 더 좋은 장면이 나오기는 어렵다라는 부분이죠 지금 같은 경우도 이민기 선수를 안에 집어넣다 보니 상대들이 안을 막다가 결국 포포비치가 치고 나올 수 있는 각이 나오게 되고요 포포비치로 이렇게 밀고 나가는 장면에서 그렇게까지 좋은 장면이 많이 나오냐라고 했을 때 많이 나오고 있지 않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정우 감독님이 이렇게 이민기 선수를 안에다 집어넣고 쓰는 전수를 쓰시는 이유는 경기 숫자가 여러 개가 있고 상대를 이기기 위해서는 다양한 전수를 써야 되는 부분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계속 실험해보고 계세요 지금 같은 경우도 포포비치가 나오면서 이건희 선수에게 먹이는 장면이 나오고 여기서 이제 이정우 감독님이 원하는 건 바로 이런 장면들을 만들고 싶은 걸 겁니다 패스가 들어갔을 때 이민기 선수가 순간적으로 밀고 나가면서 이 패스를 받고 여기서 이제 이민기의 영향력을 통해서 스루패스라든가 시기라든가 이민기 선수가 연결해주고 언더래핑을 나가는 장면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광주를 상대하는 팀들이 워낙 가운데를 강하게 들어막다 보니까 이런 각 자체들이 많이 나오지 않게 되고요 결국 이렇게 빌더블하다 만약에 잘렸을 때는 이민기 선수가 가운데 있다 보니까 오히려 포포비치가 수비력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 포포비치가 수비의 가담으로 혼자 해야 되는 경우도 꽤 많고 그리고 포포비치가 이런 식으로 전지를 하면서 본인이 이제 공을 가지고 플레이어되는 사람들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광주가 이 3, 2 전수를 쓸 때마다 좀 흔들리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공을 계속 잃게 되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민기 선수가 너무 안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결국 이 밖을 막는 게 포포비치가 될 수밖에 없었고 포포비치가 이런 데서 수비하는 것보다 사실 이 안에서 수비할 때 더 잘해야 되는 거잖아요 왜냐? 센터백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여기서 포포비치가 파울을 하진 않았지만 파울이 주어지게 되었고 이 파울을 통해서 정치인 선수가 세트피스에서 득점을 하는 장면이 나왔던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날 광주가 들고 나온 또 다른 전술 중 하나는 상대들이 전방 압박을 친다라고 계산을 하셨었는지 김경민 선수가 퇴장을 당했고 이준 선수가 들어왔는데 아무래도 김경민 선수보다 이준 선수가 빌드업에 관여를 더 잘한다고 생각을 안 하셨는지 상대가 압박을 나오려고 하면 바로바로 이렇게 이준으로 킥을 때리면서 필컬이 좋은 가브리엘을 사용해서 공격을 하려고 했던 모습들이 자주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아이디어 자체는 저는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가브리엘에게 이렇게 찾았을 때 이런 거를 워낙 가브리엘이 잘 버티니까 상대가 압박을 하려고 나온 3,4명을 한 번에 벗겨내면서 빠르게 이제 공격으로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라는 게 조성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아쉬운 거는 가브리엘에게 연결이 되고 난 다음에 서포트가 너무 부족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지금도 패스가 연결이 됐고 가브리엘이 몸싸움을 하면서 밀고 나가려고 했던 장면까지 이 부분까지가 김경민 선수의 퇴장 그리고 이제 엄지성 선수라는 광주의 핵심 중 한 명인 엄지성 선수가 없었기 때문에 조금 더 이민기를 활용하면서 공격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장면이었는데 이번 시즌을 바라보면서 이민기를 안으로 집어넣었을 때 이민기의 활약은 좋으나 이민기가 오히려 영향을 많이 미칠 수가 없고 포포피치가 오히려 더 높은 위치로 올라가게 되면서 그런 것들로 통해서 공격력도 줄고 수비적인 부분까지도 같이 줄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날 광주가 이제 들고 나왔던 것 중 하나는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수비를 좀 정비해서 나왔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수비할 때 압박을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압박을 하지 않을 때는 아예 아랫선까지 내려앉아서 4-4-2 느낌을 만들면서 수비적인 부분을 확실히 이종우 감독님이 터치하고 왔다는 게 좀 느껴지는데 여기서 이제 조금 아쉬운 부분 중 하나가 뭐냐 결국 이렇게 내려앉은 팀들은 이 공을 취득했을 때 빠른 카운터 어택으로 이제 공격을 나가야 되는데 왼쪽에는 문민서 선수가 뛰고 있고 오른쪽에는 가브릴이 뛰고 있지만 많이 낮은 위치까지 내려오게 되죠 그러면서 만약에 상대한테 공을 땄을 때 카운터 어택을 나갈 때 폭발적인 선수가 없다라는 이 부분이 이 내려앉은 수비에 대한 또 반대로 단점이 되기도 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른 타이밍에 이강현 선수와 문민서 선수를 빼주면서 정지홍 선수랑 정호연 선수를 집어넣었던 장면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도 광주가 어느 선에서 기다리면서 4-4-2로 수비 형태를 갖추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 장면이죠 근데 이나에 김천이 이제 잘한 것 중 하나는 반대로 김천도 안으로 이제 윙팩들을 집어넣으면서 윙어들이 내려오거나 미드필더들이 그 지역으로 내려오면서 이제 플레이를 가져가는 장면들이 꽤나 있었고요 그리고 뒷선에서 김동현 김봉수 뭐 이런 선수들이 워낙 공에 대한 능력이 좋다 보니까 광주가 꽤나 고생을 했던 장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도 4-4-2로 내려가가지고 수비를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이런 장면이 나올 때 우리가 예시로 들면 뭐 인천, 대구 이런 축구를 가장 지금까지 잘해왔던 팀들을 말씀드리면 이들은 앞에 세징냐, 제르소 등등 굉장히 폭발력이 좋고 드립을 하나로 두세 명을 제끼면서 나아갈 수 있는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는데 광주 같은 경우에는 가브리엘이 이제 그런 유형의 선수라고도 볼 수 있지만 가브리엘에게 은근히 패스가 많이 가지 않고요 왼쪽으로 공격을 많이 하다 보니까 광주도 내려앉은 건 좋으나 카운터 어택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또 많이 없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안 좋을 때 모든 게 겹쳐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정효 감독님에게 그런 것들이 좀 겹쳐온 것 같아요 지난 라운드에 김경민 선수의 퇴장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 안영규 선수의 퇴장이 나오면서 굉장히 복잡해지는 상황이 왔고 포포비치 같은 경우에는 올림픽 대표팀에 이제 뽑혀서 갔기 때문에 센터백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부재가 좀 느껴지는 다음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고의는 아니에요 안영규 선수가 애초에 먼저 공을 땄고 공을 따고 나서 팔로우업하는 장면에서 컨택트가 됐던 장면인데 워낙 위험했던 파울이기 때문에 이제 퇴장을 받아야 되는 건 맞지만 절대적으로 이제 고의로 했던 장면은 아니고 안영규 선수 입장에서도 아쉬워할 수 있는 부분은 맞다 허나 지금 보여지는 장면처럼 너무나도 태클이 깊었기 때문에 진판 입장에서는 퇴장을 줄 수밖에 없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약간 프리미어리그에서 비슷한 장면을 생각을 해보자면 로메로가 옛날에 첼시랑 경기를 뛸 때 엔조 선수에게 공을 클리어링하면서 이제 담궜던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과 좀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고 요거를 심판이 이제 바로 앞에서 봤기 때문에 퇴장을 안 줄 수가 없었다 이렇게 바라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광주 팬분들 입장에서 그나마 긍정적인 부분 중 하나는 그래도 아사니 선수가 이제 복귀를 했다라는 이 부분 그래서 아사니 선수를 어떻게 활용을 할 건지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경기 같은 경우에는 김경민 선수도 못 나오고 안영규 선수도 못 나오고 포포비치까지 못 나오는 사항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광주가 과연 전북을 상대로 어떤 플레이를 가져갈지가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예전에도 이순민 선수를 중앙수비수로 썼던 것처럼 이민기 선수 멀티 자원이 되고 플레이 능력이 좋은 이민기 선수를 아마 중앙수비수 자리에 내려서 쓰지 않을까 요런 생각을 좀 하고요 아사니가 돌아왔기 때문에 아사니를 오른쪽 윙에 기용하면서 가브리엘을 공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까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런 장면들을 보면서 이제 가장 아쉬운 것 중 하나는 이번 시즌 왜 광주가 4연패까지 이어졌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게 광주가 그렇다고 해서 경기 자체가 엄청나게 나쁜 건 전혀 아니에요 이렇게 전술 실험을 하면서 이민기 선수를 안으로 집어넣었던 경기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경기력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허나 이민기 선수를 안에 집어넣기보단 사이드에 내보내놨을 때 경기력이 더 좋긴 해요 근데 이번 시즌 조금 많이 느낄 수 있는 건 이순민 선수의 공백도 느낄 수 있겠지만 이순민 선수보다는 저는 티모의 공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티모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장면에서 본인이 막 치고 나가기보다는 오히려 상대 공격수가 본인에게 덤비게끔 만들면서 상대를 끌어들이면서 하는 플레이를 가져갔다라고 하면 포포비치는 계속해서 본인이 앞으로 치고 나가는 플레이를 합니다 이렇게 치고 나가게 되면 이 패스 각들이 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 내가 주도해서 상대의 반응을 보면서 그 반응의 엇박으로 우리가 플레이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상대가 원하는 방향으로 들어가면서 상대가 원하는 타이밍에 패스를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패스가 전진적으로 이어질 수 없는 부분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티모 선수의 공백이 아무래도 제일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장면에서도 포포비치에게 연결이 되고 포포비치가 드리블을 하다가 결국에는 또다시 백패스를 하면서 뭔가 광주가 본인들이 원하는 장면들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급할 건 바로 정치인 선수인데요 대구에서 활약을 하고 있고 현재 김천으로 이제 군복무를 하러 온 선수인데 아 이종윤 잡는 정치인 정치인 선수가 이날 퍼포먼스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왼쪽에서 뭔가 토트넘에 있던 전성기 페리시치의 느낌을 보는 것 같아요 사이드로 흔들기도 하고 치고 들어가가지고 크로스면 크로스 슈팅이면 슈팅 재차 압박이면 재차 압박 이 선수가 워낙 피지컬도 좋고 파워풀한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모습들을 굉장히 잘 활용했다는 게 좀 느껴지고요 이날 경기 자체는 김천이 이길만한 경기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애초에 김천이 점유 자체도 훨씬 잘했던 것 같고요 김천이 오히려 풀백들을 안으로 집어넣으면서 윙어들이 뭐 내려오면서 공을 받는다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좋았고 미드필드의 로테이션도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세트피스에서 정치인 선수의 헤딩도 정말 멋진 골이었고요 뭔가 광주 입장에서는 이번 시즌 저렇게 45분 혹은 90분대 먹는 실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런 집중력을 더 정비해야 되는 것 같고 김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번 시즌 돌풍을 일으키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김천은 이동경 선수와 이동중까지 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기세를 보여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바라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나왔던 코너킥 장면에서 굴려준 다음에 크로스가 올라왔고 이 부분에 있어서 포포비치가 핸드링을 하면서 PK가 이제 주어졌던 장면인데 굉장히 아쉽죠? 이것도 정치인 선수가 미리 떠주면서 포포비치의 시야를 가렸고 이 시야를 가리다 보니까 포포비치가 헤딩을 하려고 하는데 헤딩을 제대로 못하면서 손에 맞았던 장면이 나왔습니다 포포비치 선수를 제가 절대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선수가 센스도 좋고요 어린 나이인데 굉장히 능력이 좋아요 능력이 좋은데 아직까지는 어린 티가 난다라는 부분이 보여지고 중앙수비수라면 공격보다는 수비를 더 잘해야 되는 게 최우선인데 수비적인 부분에서 아쉬움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 부분을 그냥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치인 선수가 PK까지 본인이 차면서 2대1로 김천이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김천 입장에서는 이번 시즌 서울에게 대패한 것을 빼면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 리그 2위를 달리고 있고요 이날 이제 뛰지는 않았지만 김현욱 선수도 굉장히 시즌 폼이 좋은데 정치인 선수까지 이렇게 잘해주면서 확실히 김천이 이번 시즌 돌풍을 일으킬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경기였습니다 이정효 감독장는 정치인이었고 다음 경기에서 광주FC가 과연 또다시 이민기 선수를 안으로 집어넣는 전수를 가지고 나올지 아니면 포백이 포백처럼 서가지고 작년에 했던 전수를 그대로 가져오면서 경기를 이어가게 될지가 굉장히 궁금해지는 관전 포인트다 안영규 선수와 김경민 선수 그 다음에 포포비치의 빈자리를 어떻게 메꿀지도 기대가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원